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번 주에는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FMC 회의록 발표가 나고요.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 상무부에선 반도체와 자동차 회사의 대표들이 모여서 투자 회의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오늘도 주간 김중원을 통해서 시장을 미리 전망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인플레이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많이 헷갈립니다. 물가주수가 좋게 나왔다가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디에 발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올 4분기, 빨라야 4분기까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줘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해도 계속 긍정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그랬습니다. CPI 나왔을 때 이건 다 예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기저효과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전망치를 상해했던 요인은 공급 부족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수요 때문에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 사이드에서 바틀렉이 걸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주목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매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런 중고차 판매 급증에 따른 신차 판매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인플레,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우리가 우려가 있고. 그다음 장 말씀드리겠는데 인플레라는 게 결국은 금리를 좌우합니다. 그다음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미장기적인 증시하고 금리를 역축으로 우려봐도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면 미증시는 하락하게 되고 금리가 하락하면 저게 역축이니까요. 올라가는. 역축. 네, 그런 모습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를 걱정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중요한 건 수요에서 발산되는 추세적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은 기저효과 부분이 소멸되었고 추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 이후에 본격적인 소비가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빨라도 3분기 정도로 보고 4분기.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4분기에나 빨라야 추세적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인플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당장 상반기 그리고 3분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다시 말해서 소비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났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소비 부분보다는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주로 상품 가격, 국제 유가 등이 있는데 하반기에 일환 생산 물량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추세적으로 가기가 생산 부담 때문에 올라갈 수 없고요. 또한 유가가 올라가다 보면 최근에 빠졌던 이유가 셀 생산이 줄었었는데 셀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2010년 이후에 추세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가 비용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당장 쉽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하고 바로 그럼 주시장 전망으로 넘어갈까요? 어차피 이번 주에 사실 물가를 연준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을 주요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얘기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번 주 주요 일정 어떤 변수를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는 굉장히 좋아하는 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수출이 20일까지 수출. 저는 수출 중에서 10일 수출, 월말 수출보다 20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21일이 제일 모멘텀이 높아요, 사실. 보통은 월말 수출보다 20일 수출이 좋을 때가 더 많고요. 10일은 아무래도 한 달을 다 보기는 어렵고 20일 정도 보면 수출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지는데 이번 주가 20일 수출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올해 들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수출이 좋아질 때 특히 국면에 주식시장이 좋은데 그때가 20일 수출이 있는 주가 보면 주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대체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연히도 지난주에 조정이 있었고 이번 주에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수출 모멘텀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코스피의 펀드멘탈이 되는 EPS를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출이 보통 잘 나오면 우리나라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죠. 이런 부분이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실물 지표들, 주요 지표들 나옵니다. 오늘 당장 중국 소매 판매 쪽 나오고 상업 생산 나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금융위기 때를 돌이켜보면 지표가 안 나오면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가 생기고 지표가 잘 나오면 지표가 좋아서 가고 이런 국면이 있었는데 지금이 좀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오늘 소매 판매, 미국 쪽은 부진했는데 만약에 부진한다면 중국에 대한 긴축 우려가 완화된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잘 나온다면 경기의 복귀 기대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FOH 의사록 공개가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우려는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의사록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로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게 21일 날 있을 한미 정상 해당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국이 새로이 그전에는 IT 제품 스마트폰 중심으로 있었던 동아시아 중심의 지부시 공급 사슬을 미국 중심으로 이동을 하기를 바이든 대통령 및 미국 기업들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협력할 건 협력하고 우리가 또 얻어낼 건 얻어내는지 그런 부분이 주목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TSMC를 비롯해서 미국의 압박 때문에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어떡하나 삼성전자도 투자를 좀 넓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진 기사들이 추측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 사이드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세요? 최근에 답답한 건 삼성전자가 실적 전망 그리고 반도체 가격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하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회사 측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이 팽배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누가 불신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만 답답한 게 아니라 섹서 담당자들까지도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차하전, 주도주가 3월 이후에 좀 쉬고 있는 흐름 이렇게 확인되는데 이런 부분에 첫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우려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미국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에서 안보에 관련되는 반도체, 2차 전지 등은 우리도 생산해야겠다. 이런 GBC 개편. 그와 더불어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쿼드죠. 이제 그전에는 아시아 중심, 중국 중심으로 IT 생산 라인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제는 미국이 참여하는 쿼드,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업이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는 에너지 플랫폼에 따른 빅피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TSMC라든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우리도 그 부분에서 어떤 적극적인 협력은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 핵심 기술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투자를 미국 내에 해주는 것이 어떤 쿼드 체제를 이루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차 전지, 많은 회사가 하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보이스바겐도 자체 생산하겠다, 테슬라도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2차 전지를 제대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중국의 CATL 정도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은 이런 국가 보안과 안보 관련되는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 투자가 좀 이뤄지길 바라는데 말씀드린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의 실익을 얻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고 쿼드도 우리도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 전기전자 회사들이 투자를 얼마나 늘릴 거다라는 얘기에 사실 추측을 좀 하시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그래도 뭐. 저희가 얼마 정도라고 얘기하기까지는 보겠고. 의미 있는 유의미한 실제가 나올까요? 투자가 되면서 지금 이제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GVC 개편으로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업종들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타개가 되는 중요한 기회가 좀 되주기를 바라는 한미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거라고도 보십니까? 가능성은 꽤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 됐든 지금 전자현대차 등이 주가가 반등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반등의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정상회담 이후에 또 그다음에 2분기 실적, 생각 외로 괜찮다, 이런 부분. 그리고 다동차 월간 차량 판매, 생각 외로 우리는 글로벌 피어 대비 계속해서 양호하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투자자의 신뢰가 좀 더 회복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보합으로 시작한 우리 시장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하락으로 전환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약보합으로 돌아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마이너스 5%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진짜 시장이요. 나쁜 게 없는 것 같은데 힘이 너무 약하니까요. 아니, 이번 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전략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전략은 중장기 투자자라면 올,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본다면 당연히 지금 국면에서는 차하정이 조정을 밟 때마다 저가 매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 투자만 하는 건 아니죠. 당장의 수익, 한 달, 두 달, 2분기 이렇게 보고 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가치주 중에서 추세적으로 구조적으로 갈 수 있는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수익률 보면 그렇습니다. 운송, 말씀드렸던 운송 이렇게 잘 갔는데 또 한편 말씀드렸던 철병 같은 경우에 부진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은 치킨게임이 끝난 철강과 운송이 가치주 중에서 좋기 때문에 가치주 다른 금융이라든지 타 에너지 섹터 등의 가치주보다는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모멘텀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치킨게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추세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가치주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후에 철강을 저감에서 좀 해보시면서 한 두 달 정도 수익률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운송도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담아서 이후에 한 2분기 정도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추이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월간으로 나온 자동차 차량 판매 이런 데이터들을 꼼꼼히 보면서 차전에 대해서 조정시마다 매수 접근을 하면서 좀 더 중장기적 호흡에서 전략을 지금은 짜가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거불이냐 하락 시장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당장은 걱정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은 4분기 이후 그리고 경기 모멘텀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까지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조정 없는 시장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수익률이 당장 크게 오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노심초사하기보다는 이렇게 전략을 좀 잘 대비해서 가치 중에서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업종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주도주인 차전 업종 이런 식으로 전략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대응하는 시장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성장주와 가치주를 다 담게 되는 거예요? 네. 바벨 전략으로 가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벨에서도 가치 중에서도 다만 차별을 주는 게 구조적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이냐를 보고 접근하는 바벨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조적인 업종이 철강. 철강과 운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송 중에서도 좀 더 압축해 주신다면? 운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종목밖에 없고 한 종목밖에 없는 이유가 구조조정이 마블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종목이? 네. HMM이죠. HMM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좋습니까? 네. 영업 수익. 실적 좋은 거죠. 1조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청항이라든지 부산항이라든지 지금 컨테이너들이 배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선박 인도가 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선박 운임, 인상 시기는 구조적으로 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 10분 중 한 분은 삼성전자를 갖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네. 말씀하십시오. 너무 무겁지 않게 드릴게요. 섹터 담당자가 아닌 전략 에너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용사 대표님들하고 전역 자리를 하면서 그런데 그 운용 규모가 아주 아주 1조 정도가 되는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삼성전자가 도대체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 다 너무 좋지 않냐라고 했더니 삼성전자 말고도 그만큼의 이익을 주는 회사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관심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애널리스트나 김종현 팀장께서도 만나는 분들 워낙 많으실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자동차가 낫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석이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섹터 애널리스트들은 주로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좀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는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시장의 얘기라서 제가 안 하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우려가 좀 가한 부분. 그리고 지난 4분기 때 워낙 반도체에 워낙 기대가 높았고 이런 부분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은 건 맞지만 주로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경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 3분기까지는 괜찮다. 최소한. 4분기는 인플레 우려가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때는 모르겠지만 했지만 삼성전자는 다른 거는 사이클 상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치 좋다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더 좀 긴 사이클에서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다른 여타 좋은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잘 내는 기업들이 많지만 삼성전자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중원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